제 부산 일복구 총경사관 모리모토 야스기기로 총경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전시를 배치하시는 국제교류 선거파크는 천일 이래 일본의 국제사화예술학회와 더불어 양국 약 500명의 설가와 수북화 작가의 작품 수뇌전시기를 매년 배치하는 등 한일 양국의 의원신성과 문화교류 취지는 진력하여 큰 업적을 쌓아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쿄에도 8개월에 동일한 예술학회가 개최됩니다. 26회째를 맞이하는 노래는 일본 부산에서의 배치 이후 서른에서 도쿄의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으며 동일한 예술학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의 예술작가가 작품 약 400여점이 조개될 예정으로도 좋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부산시는 여러분에게 일본의 예술로가를 포기하고 기회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서, 한국의 예술가가 서로 발전을 만화하여 양국의 예술가가 서로 발전을 만화하여 양국의 예술가가 서로 발전을 나갈 것인지 기대하지 마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의 소련지관은 문화交流의 환경을 획득할 수 있는 것에 이 국제사화의 국효력을 담아만하면 잘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회의 우여구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회의 우여구호관계를 통해 더욱 확대하는 사법 이해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역사상도도 많은 협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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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국제국제사회의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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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모든 인특시생 공구에서 wide, 여러분들의 덕분 발전과 활약을 기원으로 most of us 감사합니다.